여러분들의 평생투자길잡이인 안프로입니다. 자, 우리 고려아연 주주님들 고려아연의 주가가 또다시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최고가 79만원까지 지금 현재 종가는 77만6천원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이 고려아연의 주식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강조 강조를 정말로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결국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게 되었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는데 자, 과연 어디까지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또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분석,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요. 또 우리 주주분들 각각의 타점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는지 우리가 이 지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냐, 매수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 이번 영상에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어요. 수급이 더욱더 몰리고 주가도 올라가니까 구독, 좋아요로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미 이 지점에서, 이미 이 지점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은봉 나왔을 때 어떻게 말씀을 해드렸습니까? 은봉 나왔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미 9월 30일 상황 분석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은봉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매수하셔라. 이거 올라가는 패턴이다. 반드시 매수하셔라 말씀을 드렸고 정보 좀 위까지 찍어드렸는데 결국에는 또다시 주가가 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가가 왜 오르게 되었냐. 결국 보시면 83만 원, 우리 공개 매수가죠. 고려하연에서 83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는 그 가격대를 MBK, 그리고 영풍에서도 똑같이 다시 말했습니다. 기존에 66만 원에서 75만 원에서 또다시 83만 원까지 올리게 되었다. 자, 그래서 기사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려하연 공개 매수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단 한 주라도 매입을 하겠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고려하연은 지금 기본적으로 처음에 66만 원 나왔을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평가된 가격이다. 이 가격대에서는 절대 저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서로 치고 받는 쩐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고 상승한 주주분들은 지금 만약에 차액 실현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꽤 큰 수익을 챙기시고 또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공개 매수가를 80, 83만 원까지 잡았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는 70만 원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오를 수 있냐? 자, 고려하연이 4일 공개 매수 최소 매수량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살펴보시면요. 원래 기존에 공개 매수에 대한 공시 내용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 숨겨진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응모량이, 우리가 응모를 해야 되죠, 공개 매수에. 응모량이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을 취소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원래는요. 자, 그러니까 응모가 기댔던 것보다 낮으면 이제 자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매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매매 취소를 아예 조건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개 매수에 참여한 물량을 적든 많든 모든 양을 전량 매입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절 양이, 모든 양이 83만 원에 고려하니 사겠다라고 선전폭을 한 거예요. 우리 그냥 75만 원? 그거는 너희나 해. 우린 83만 원에 다 가져갈 거야. 자, 이렇게 맞불을 놓으니까 MBK 파트너스 영풍도 똑같이 아, 그럼 우리도 83만 원에 살게. 우리 못 내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83만 원에 사면 지금 이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7만 원 땐 여러분들 당연히 더욱 올라갈 수 있다. 83만 원 위치가 여기니까요. 지금보다도 더욱더 거의 또 10% 가까이 상승을 어느 정도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이 위치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 위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고려하여는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매수하셔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또 그러면 우리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고려하여 주주분들 매도는 언제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려하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매매 타점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매 타점 신호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가장 먼저 타점 나오자마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보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 부근에서, 이 부근에서 수입 실현하고 계실 것이고 또 이제 매도 타점 어딘지도 확실하게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요. 이 관련된 타점 신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고려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 신호를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다른 과정 없이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시니까요. 무료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타점 안내를 해드리면 결국 여러분들도 제 채널의 구독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고려아연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 보여주다가 다시금 조정은 반드시 오게 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전고점 뚫고 또 신고가 내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될 텐데 계속해서 이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아연이 지금 어떤 숨겨진 이유들이 있는지 상승, 하락하게 될지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영상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매매 타점 신호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먼저 또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리는 종목당 매매 타점 신호 과연 어떻게 포착을 하는지 어떻게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 신호 보내드리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보시면 키움 오픈 API라는 그런 프로그램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고객님이 직접 프로그래밍한 투자 전략을 당사가 제공하는 모듈로 연결한다. 자 그러니까 키움증권 내에 증권 종목 데이터들을 제가 직접 받아서 직접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키움 오픈 API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많은 증권 금융 데이터들이 있죠.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제가 직접 받아서 데이터들을 직접 프로그래밍하고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키움증권 서비스예요.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복잡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되는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결과치가 7월 12일 삼성전자 매도 신호 발생 이렇게 매도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뜨게 되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에게 신호를 보내드리는 거고요. 7월 12일 삼성전자 주가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고요. 7월 12일 위치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결국 주가는 이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쭉 그대로 떨어지는 이런 하락 패턴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지금은 매도하셔라, 지금은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직접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신호로 따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매매 신호 타점 안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평생투자길자비 남프로 7월 12일 삼성전자 매도 매매 신호 발생이라고 문자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미리 타점 신호 받아보시고 미리 매매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제 개인 번호로 이제 종목 이름으로 신청을 해주시면요. 제가 연락처를 받고 이렇게 수신 번호 라인에 여러분들 번호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번호 받고 제가 매매 타점 신호를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각 종목별로 타점 신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이제 종목 이름 보내주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타점을 미리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셔라 보내드리고 있고 다른 별도 복잡한 과정 없이 제 폰으로 종목 이름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매 타점 신호 보내드릴 테니까 내용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하여 매매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저한테 고려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고려하여는 지금 현재 영품과 MPK 파트너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경영권 분쟁이 끝났을 때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었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83만 원까지 위치가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서로 서로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미 여러분 조단이의 쩐의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한쪽이 항복을 하게 되고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재료 종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하락? 거의 뭐 폭락에 가까운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폭락은 어떤 하락이냐? 말 그대로 재료 소멸로 인한 하락이지 고려하연이라는 기업의 가치가 하락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리고 그동안에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 경영권 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세력들이 최대한 누르고 있으면서 이 주가를 받아 먹으려고 여기서 받아 먹으려고 싸게 해 먹으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이제는 올라가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고려하연이 성장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고려하연의 PBR이 한 1배 정도 되지 않습니다. PBR이 1.6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 알고 계시죠? 에코프로는 PBR이 얼마가 되냐? 거의 7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성장성을 봤을 때 PBR 수준으로 봤을 때면 에코프로라는 상황을 대입을 해봤을 때 고려하연의 주가는 지금보다 최대한 몇 배까지 오를 수 있다? 지금보다 4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에 내배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7, 4, 28 거의 뭐 28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성장성을 어느 정도 도입을 했을 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80만 원까지 가면서 또 뭐 액면 분할을 하던가 가격을 또 나누게 되겠죠.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다? 고려하연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었고요. 성장성을 확보를 했을 때 주식은 훨씬 더 오를 수가 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폭등 이후에 폭락은 나오게 된다. 폭락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280대 가격까지 쭉 오르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이런 타점, 이런 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 신호 받아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 돈 보러 가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